레밍 도 의원, 겁나는 귀국 얘기입니다.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던 충청 도 의원들, 2명은 돌아왔지만 2명은 아직입니다. 민심은 더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황수연 기자가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충북이 사상 최악의 수혜를 당한 가운데 유럽 외유에 나섰다가 호된 비난을 받은 도 의원 4명 중 2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내일 오후에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귀국한 두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주에서 속죄 수혜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레밍의 비유에 논란이 된 김학철 의원의 귀국 모습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레밍은 집과 동물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흔히 맹목적인 집단 행동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프랑스에서 출발해 태국을 거쳐서 내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 의원이 이번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4명 중에 2명은 귀국을 했습니다. 국민은 4명이다 이런 막말을 했던 김학철 도의원은 아직 한국의 땅을 밟지 않았는데요. 전문가 4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내일 온다는 데 오히려 제일 관심을 받는 게 김학철 의원의 귀국 소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하면 귀국끼리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에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3명의 도의원들을 제명 조치를 했고. 방금 전에 제명 조치를 했죠. 방금 조치를 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소속도 지금 일단 충북 도당 차원에서 일단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적 분노가 사실 심상치 않죠. 지금 특히 수해가 온 다음에 폭염이 지금 사실은 청주 지방에 있어서 복구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좀 살피고 해야 될 도의원들의 저런 막말로 해서 도의회 자체에 대한 좀 비난이 지금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분노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쌍서 일어나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을 이야기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가 예상된다고 봐야 될까요? 추미애 대표님은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상대당에서 저는 제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명 말고 어떤 방법든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저 도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당원들의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당내 행사에는 한번 얼굴도 안 보이더니 이게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놀러 가는 데는 앞장서서 가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별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제명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방금 전에 도의원 3명을 제명 조치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추미애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이 현지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원들이 함께 귀국을 하도록 하자라고 조속히 귀국 결정을 내려서 돌아온 것이고요. 또 돌아와서 도민들께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 숙였고 또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자세까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를 오늘 오전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한국당의 제명 조치하는 달리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거는 반성을 했고 이후에 수혜 복구 현장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의원이 당연히 같이 도의원이면 본인 지역 안에서의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제명 조치 이외에 달리 감경해 줄 만한 사안인 건지 그런 정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휴대표께서 아마 4명 중에 1명만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도의원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그렇게 보완 회동을 했다고 하면 한국당이 제명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도 같은 결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단은 민주당도 만약에 한국당과 여론이 너무 들끓으면 또 이 조치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해당 도의원들을 향한 충청 민심은 어떤지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아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여기 와서 밥을 먹으려도 구호 물품이라든가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못 드시고 햇반 돌려먹고 컵라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우 저희는 너무 화가 나죠. 본인 집이 잠겼다고 하면 진짜 놀러 가시겠느냐. 자기 지역구가 이렇게 됐는데도 거기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해외가 그렇게 좋다면 여기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냥 가. 평생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당. 이재민들의 지금 민심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니 뭐 지금 거의 기록적 수에다가 지금 복구하는 작업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 기록적 폭염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특히 이재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정치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원들이 사실 이거 놀러 간 거나 마찬가지 연수잖아요. 제대로 된 보고서. 외유성 연수죠. 외유성 연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눈이 되고 있는 김학철 의원의 설치료 레밍 발언 때문에 분노하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민 소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지금 주민 소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미만으로 임기가 남은 경우에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법률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지금 현재 이번에 외유성 연수를 간 이 네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충북 도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말까지 한 이런 도의원 그리고 같이 놀러갔던 연수를 갔던 그 의원들을 도민들이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은 레밍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퍼부었던 김학철 의지 교육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이 두 명, 특히 민주당 최병은 도의원에게 좀 비나 화살이 아까 네티즌 반응도 봤지만 더 쏟아지는 것 같아요. 가수 이승환 씨도 뭐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승환 씨가 외모는 보면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50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 세월 인기를 누리고 있고 외모를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나이가 이 레밍즈라는 게임이 1991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본인도 이 게임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레밍을 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아는 사람들은 아재다, 그런 이야기면 그때 당시 1991년도에 이 게임을 즐겼던 20대면 지금은 50대가 다 돼가니까 아재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고 이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레밍이라는, 우리가 그때는 덜지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단체로 이렇게 가서 자살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게임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쓴 건데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재 수준보다 이미 더 넘어간 시대가 아닌가 해서 약간 절망을 했는데요.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어쨌든 도의원이 레밍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1980년도에 이미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주한미 대사였던 워크 대사가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비하했죠. 위컴 대사. 위컴 대사가 비하를 해서 그때 많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던 건데 아마 이분이 주관지 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있었던 이 기사 내용을 알고 그 말을 그대로 임용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집니다. 김학철 의원이 기자 출신이군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전 이재민들의 아까 공분 섞인 목소리 다 들으셨을 텐데 행동으로 보여온 시민도 있었어요. 어제 한 시민이 도의원 앞에서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삽질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는 중북 터이한 정부 사태. 삽질을 하라고 덧붙여 못 받았더니 여행을 다녀. 이러다 뿌우시X들 있나. 뭐 국민이 내밀냐. 어? 사퇴. 사퇴 안겨줄 거야. 국민 열쇠 갖고 놀러 다녀. 말이라는 거야.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내미라고 그래. 사과는 못할 망경. 국민 열쇠 갖고. 대의행 다니면서. 어쩌고 어쩌고. 놀러 다니면서 국민한테 헛소리하는 게 이게 더 위험이야. 대국민 사죄하는 못할 망경. 국민을 향해서. 뭐 짓대들이라고. 이런. 이런. 없는 사람 같으라고. 축 보면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말이죠. 이수희 변호사님.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물론 이 도 의원 4명이 제명을 당하더라도 도 의원직은 계속 수행을 할 텐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게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거 이분들이 명예직은 아니에요. 다 보수를 받기 때문에. 세비를 받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아마 6월에 제명이 됐으니까 공천은 아예 당 소속이 아니니까 공천은 대상이 되지도 않고 무소속으로 설사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런 큰 파장이 있었는데 당선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이런 의회에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좀 글쎄요. 이런 거는 다 자치 분권으로 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자치 쪽이 그래도 소관 업무니까. 그 부서가 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도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같은 걸요. 이현정인 오물투턱한 그 영상을 계속 함께 보시고 계셨는데. 사실 저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일 김학철 의원의 귀국길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또 저는 도 의원들은 표로 심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난번 외유 같은 경우도 어떤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공항에 가서 현장에서 출국하려다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원래 6명이었거든요. 갈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아마 본인도 고민스러웠겠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사실 도 의원들 외유가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자기들 도의의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일부는 조금 예산만 자기 돈만 더 보태서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돌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수혜가 나서 수혜에 대해서 재난직으로 결정해달라는 그 부탁하는 성명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버스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보면 실제로 시민들의 상당히 분노를 많이 살 것 같고 아마 내일 아마 공항에 들어오면 경찰이나 여기서 질서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외유가 관련해서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과거에는 미꾸라지를 던진 적도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2007년도죠. 그때도 보면 의원들 들어올 때 흙탕물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미꾸라지 갖다 해서 미꾸라지를 던지는 분도 계시고. 10년 전 기사네요. 감사들이 갔다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들이 이과수 폭포 갔다 오고. 그래서 그때도 시민들이 저렇게 공항까지 나가서. 이과수 폭포잖아요. 그렇죠. 가서 저렇게 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래서 참 국민들의 분노가 보면 저렇게 매번 반복되는데. 사실은 저런 것보다는 어쩌면서 보면 이제는 표로서 하고 또 감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감시가 안 돼요. 사실은 시민단체나 지방 언론들 같은 데서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좀 감시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과수 폭포가 아니라 이과수 폭포. 저기 화면에 보니까 미꾸라지를 투척하면서 저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저 도의원들을 단죄하겠다. 이런 10년 전 기사도 잠깐 봤었어요. 허 교수님은 정무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이 공무원들의 세계를 좀 잘 아실 텐데 특히 해외 연수 다녀오면 연수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잘 써서 제출은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국회의원들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위원 그리고 기초의 시군구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남이 써놓았던 거 일부 뺏겨서 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공무원에게 대리 제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가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가고 사건이 터지면 중간에 짐 싸서 돌아오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공짜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된 이 공금으로 해외여행 몇백만 원을 간다는 게 쉬운. 잠시만요. 유럽여행을 갈 때 도의원들은 본인 돈 한 푼도 안 냅니까? 이번에 갈 때는 50만 원씩 정도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확인할 바는 없고요. 전체 비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행기 표감만 해도 엄청난데 가서 체리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소 1인당 4,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될 텐데 그런 비용을 공금으로 가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특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 특권이다. 내가 어헌하는 중에 몇 번은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관례처럼 쭉 굳어져서 이렇게 당연히 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 이거 못 나가면 무슨 큰 손해보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가는 거죠.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자기 부담률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지를 개낙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많은 걸 새로 배우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있겠죠. 그러나 그 배우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고 활용하는 것도 거의 없고 오히려 그냥 관광처럼 다니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이다 봅니다. 저렇게 도의원 4명이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사이 청주는 지금 아직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네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또 변사 사건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더 지금 저기 도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냐면 현재 지금 청주 날씨가 34.3도입니다. 지금 폭염주의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침수 지역을 일단 마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에 침수가 되면 뭐 식탁부터 옷까지 그 다음 음식물들 같은 거 전부 다 잠겼잖아요. 그게 이렇게 묻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악취도 엄청나게 심한 데다가 또 이게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농사 지금 다 이제 뭐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데다가 가축들까지 죽었으니까 가축들도 썩는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복구가 지금 당장 불가능한 상황일 정도라고 합니다. 민관군에서 전부 다 같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일소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도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괴산수력발전소의 지금 장이 유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살로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인을 좀 밝혀봐야겠지만 원래 16일 날 집중호우가 왔을 당시에 이 괴산수력발전소 수문을 제대로 열었으면 이 하류 쪽에서 이렇게 심하게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청주 시민들은 저렇게 물난리 복구에 한창인데 도 의원들 내일 드디어 두 명, 나머지 두 명이 들어옵니다. 어떤 말을 할지도 또 저희가 똑똑히 봐야 되겠죠.